안철수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어요.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양보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완주 의지를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또 이른바 보수 진영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 많은 분들이 보수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는데 이쪽은 단일화 안 해서 정권을 보수 진영에 넘겨줘도 되겠느냐. 심상정 후보든 민주당의 후보든 누군가는 양보해서 여기도 단일화를 이뤄내라라고 하는 또 지지층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게 되신다면. 국민의힘의 의사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의 의사가 아니다. 다르다. 예, 그거는 이제 정권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당의 후보 또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사죠. 일반 국민들의 지금 걱정은 누구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당 중에. 어느 한 당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잡아왔던 기득권 양당과 이제는 시민이 밀고 가는 미래 정치의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양당과 제3지대의 대결이고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양당 체제 종식을 말했는데 조만간에 만나서 양당 체제 종식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후보를 만나서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 네,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당이 번갈아 맞던 시절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양당 정치가 해 놓은 게 뭐예요? 원래 87년 7, 8월 이후에 양당에게 번갈아 권력을 주신 것은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지 시민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은 다 최악입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 OECD 국가 중에 최고, 노인빈곤율 최고, 중대재해 최고. 그다음에 출생률 최저, 남녀 임금 격차 1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4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도 과연 선진국이냐, 민주 국가냐.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됩니다. 심상정 후보가 어떤 정치인인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이런 정치인의 과거 사진을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습만 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과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분홍색을 입은 소녀가 갈대밭에 서서 포즈를 잡고 있네요. 언제 적입니까? 고등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경주 수학여행. 저희 때도 경주로 수학여행 갔었죠. 이건 또 언제입니까? 이거는 이제 대학교 합격하고 입학 전에 울릉도 가던 배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이제 2초 김고은이라고 이제 별명을 얻게 된 사진이죠. 자, 얕은 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저게 이제 제가 구로공단에서. 현장. 노동자 생활을 할 때 동료 노동자들하고 같이 야유에 간 거죠. 심상정 후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네, 가운데에 손 들고 있는. 왼쪽, 왼쪽 손 들고 있는. 네, 그렇죠. 박하사탕 영화 정리인의 또 생각이 나네요. 역시 동시대를 사셔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고 노회찬 의원의 모습과 가운데에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짓고 있는 심상정 후보의 모습이 보이네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 남편인데요. 저 때가 약혼하고 나서인데. 몇 년입니까, 저 때가? 제가 92년인가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디 좀 으슥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 남편의 친구 또 후배들하고 같이 만난 자리죠. 노회찬 대표님이 저하고 인연보다 우리 남편하고 인연이 더 깊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후배,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 노회찬 의원의 모습도 보고요. 아기 엄마 친정경 후보의 모습이네요. 저 때가 이제 제일 마음을 많이 졸였던 때죠. 왜 그렇습니까? 사진을 보면 행복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요. 친정 근처인데 친정에 이제 아이를 맡기고 노동운동하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저 얼굴도 애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아들이 엄마병 걸렸다고. 아이고, 엄마병. 네, 그래서 저도 참 일과 또 양육 사이에서 마음 굉장히 갈등이 컸던 시절입니다, 저 시절에. 그러니까 워킹맘들의 고충을 또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슈퍼먼방지법을 내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엄마들에게 특히 일하는 엄마들, 또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루 살아도 닭빙으로 시간 관리를 해도 이제 일과 또 엄마노릇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계속해서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이츠빌라 심상정 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저 사시던 곳이신가요, 평창에? 저 지역에 5층짜리 빌라인데 저 반지하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저 반지하에 살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반지하.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이츠빌라에 사시는 주민들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 프랑카들도 걸어주시고 또 회식도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사진을 좀 보면서. 아, 이건 슬픈 장면인데 아마 장례식장입니다. 상주로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일주일 앞두고 저희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 노릇하느라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저 대신 이제 선거운동을 해 주셨죠. 정치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사람의 삶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세 현장에서 어떤 지지자분인가요? 와락 끌어안고 함께 부둥켜앉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말이죠. 저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저분은 또 눈물을 좀 흘리시는 것 같네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의당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유세장에 온 청년들이 알려줬어요. 전부 제가 내려가니까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귓속말로 이제 자기 사연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서 왔지, 이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상정을 지지해서 온 게 아니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껴안아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저도 함께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입니다.